자기야! 왜? 자기야! 하지마! 자기야! 하지마! 자기야! 하지마! 하지마!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써주시면 컴퓨터를 드립니다! 구독은 안 해도 돼? 구독도요?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소리떨지게 먹을까? 얘랑 명곡을 놓칠 수 없지? 문 열고 당장 불러줘! 이 땅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데 이제 그만 빠지지? 점점을 그냥 쏘아줄 생각이 없나 봐 발렌즈 해 근데! 근데 이거 발렌즈 나와봐 맞긴 해. 근데 레알 나야 이건 진짜로. 아니 레알! 레알 둘 중에 하나야. 울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까지 양말을 안 신고 있었어. 진짜 나야. 맡아볼게 자기야. 이제 빨간불에 남았지. 둘 다 맡아볼게. 와우! 아 자기야 맡아봐. 이게 진짜 나야. 아니야! 나라고! 아니야 자기야 아니야! 나라니까! 나 왜 난 줄 말했어.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왜 아니라고? 어 이거 아니야. 내가 나는데? 왜 난 줄 설명해줄래? 자기야 잡빛고 맡아봐 자기야. 나 어제부터 신었던 양말이야. 아 백탈하니까! 바빠질 다리 짓고 냄새 맡아봐! 나 맡아봐! 아 싫어! 아 나 두 고개 묻었어 냄새. 자기 오늘 예쁘다. 눈이 좀 영롱하지 않아 자기야? 요즘 내 눈 보면서 한 10분 쳐다본다니까? 내 눈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. 맞아 이뻐. 진짜 맞지? 봐봐. 나 봐봐. 어때? 이뻐. 키스 갈기고 싶지? 키스 갈기고 싶냐고 자기야. 어 갈기고 싶어. 갈겨. 아니야 괜찮아. 갈겨 진짜. 아 진짜 준비됐어 갈겨. 아니야 괜찮아. 갈겨 진짜로. 아니 차에서 하면 위험해. 아 기회 없다 진짜. 빨간불일 때 빨리 기회다. 갈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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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뽀뽀 말고 키스 갈겨. 아니 뭐 키스 갈겨. 진짜 잡빛이는데. 시발을 풀어! 시약도 풀어! 시발! 차가 원래 좀 스킨십의 장소 아니야 자기야. 다행이 하도 이상한 거 많이 봐서 그래. 외국은 자기야 있잖아 차에서 몇 가지 하는 줄 아나? 몇 가지 하는데. 근데 여자들은 맨날 얼굴 들고 이거 왜 하는 거야 자기야? 뭐? 이거 맨날 이거. 어느 각도가 잘 나오는지 본인 확인하네. 이거 맨날 해! 어떤 여자가 그랬는데? 어떤 여자가 그랬는데? 저게 누가 했더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범벅이가 왜 이렇게 졸리냐? 원래 뭐라 잘하는데 와 범벅이가 너무 졸리다 나 운전을 위해서 잠깐 쉬어야겠다 쉬고 있어요 내 먹으려 했는데 맛있어? 이거 왜 이렇게 먹고 싶었어? 내가 사줄게 닭이야 내 얼굴만 해 내 얼굴만 해 내 얼굴만 해 그건 아니에요 내 얼굴만 해 진짜로 따봉 따봉 자기야 쟤 너무 맛있다 인정? 으악! 쟤 너무 맛있다 인정? 응 나 배부르다 나 배부르니까 살짝 기분 좋아진거 인정? 자기야 잘 먹었어 응 응 자기야 응 사랑해 사랑해 나 무거워 사랑해 무거워 사랑해 나 술 마셨어? 사랑해 나? 물 먹었는데 술 냄새가 나고 자기야 내가 자기 사랑하는거 알지? 응 하지마 자기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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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